네, 퀸슬랜드에서도 5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听说, 퀸슬랜드에서 5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听说, 퀸슬랜드에서 5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500명 이하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예배를 들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5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5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근데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oday as well, God's grace may be upon you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은 요셉이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being introduced in the scriptures is Joseph 今天的 성nem crochet .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걸 보고 자랐습니다 요셉은 고래指ies баб이, 넌 textbook gun 단을 쌓고 또 베데레단을 쌓을 때 요셉으로 함께했습니다 야곱이 외부의 단을 쌓는 것을 직접 보면서 그렇게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이 붙잡느냐 또 전달하느냐를 요셉은 붙잡느냐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어떤 언약을 붙잡은 거 아니까 세계보고만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위해 열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 세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요셉의 어머니는 라엘이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엘이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엘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다른 어머니 세 명과 또 다른 형들 열 명 밑에서 자랐으니까 좀 쉽지 않았겠지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엘이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요셉을 많이 받았지만 요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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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을 더 많이 받았다 요셉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한 겁니다 요셉은 외부에서의 그들은 제 previous 형들은 고려하고 rage를 받았다 요셉은 요셉을 예로 받았다 요셉은 요셉은 외부에서 자랐다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나의 환경을 통해 야곱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될 겁니다 约瑟 지定了 야곱所 지定的那位神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요 요셉은 딱 붙잡고 묵상한 约瑟呢,从 야곱身上看到了 그러면서 요셉은요 언젠가는 내가 진짜 예국 보고만, 세계 보고만으로 해야 되겠다 그 은약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요 굉장히 은약의 단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는 어린 이송의였을 때 그러니까 요셉은 은약의 단을 쌓으면서 그 형들 밑에서 배달은 세 명의 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3 struggle fathers 그리고 10 10 어렸을 때 요셉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갈 때 요셉은요, 은약의 단어를 쌓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중심으로, 물질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요아를 바라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요셉은요, 은약의 단어를 쌓는 것 같고, 물질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요아를 바라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붙잡을 게 많으면요, 요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아를 바라볼 시간이 없을 때, 요아를 바라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요아를 바라볼 시간이 없 wanted to exist 요아를 바라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아를 바라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붙잡을 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너무 바라볼 것도 많아 영광의 것들도 많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身边的人 他们 굉장히热心的生活 그리고 잔을 많이 받는 것들 그렇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죠 지금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들 그런데 그러는 사회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세상에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요섭의 형들이 그랬어요 约瑟의 형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들은 야곱의 형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요섭의 형들과 요섭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요섭의 형들과 요섭이 다른 것입니다 요섭의 형들과 요섭이 먹고 사는 데 바쁘 때요 요섭은 은약의 단을 쌓은 겁니다 요섭의 형들과 요섭의 형들과 요섭이 진심으로 요섭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요섭과 요섭의 형들과 요섭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요섭은 은약의 단을 쌓지 않으면 요섭이 살아남을 수도 없었어요 If Joseph didn't build it out of the covenant there was no way he could survive In the jealousy, hatred, competition how could he have survived? 그러니까 세상 방법 택하지 않냐고요 이 세계보고만의, 애국 보고만의 은약의 단을 산 거예요 And that's why he didn't choose the method of the world but he held onto the covenant of world evangelization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참 웃기지도 않지 않겠어요 그 어린 놈이 나는 세계보고만, 애국 보고만 할 거라고 은약의 단을 쌓는 걸 볼 때 참 웃겼을 것 같아요 When Joseph's brothers saw Joseph at a very young age saying I'm going to do a letter evangelization building the altar I think it would have been a bit funny to them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겠느냐 aren't we doing the same thing? 이거 혹시나 우리의 형태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we must in this world compete in a diligent way we must in this world compete in a diligent way 열심히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에 가서 예배단 쌓는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짢게 보겠어요 even if we diligently work right now we don't have enough time but if on this day we're building the altar before the Lord how funny or how pathetic would that be?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주일 날 예배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짢게 보이겠냐 right now I should be diligently studying but on this Lord's day you're here giving the worship building the altar how pathetic would you seem to them? 对学生来说 没有时间学习 但是周日礼拜还参加 所以呢 世上的人 他们觉得我们很可笑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볼 때 그러지 않았겠는가? when Joseph's brothers saw Joseph wouldn't they have thought in a similar way?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은약의 단을 쌓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但是 요셉 他从来没有 停止过 주일 주일 요셉의 형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주위의 시선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요셉은 은약의 단을 계속 쌓는 겁니다 요셉은師弟이 말하는 요셉이 쌓은 은약의 단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쌓은 은약의 단 there is a tremendous meaning 요셉은 은약의 단 았다 그럼 언제까지 은약의 단을 쌓으면 되겠느냐 요셉은 언약의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의 단을 산 겁니다 요셉은 언약의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의 단에 집중했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 당신들의 단은 나를 향해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언약의 단과 별이,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꾼거요 요셉은 언약의 단에 집중했으면 이런 꿈을 꿀겠냐고 말해요 요셉은 언약의 단은 이런 꿈을 꿀 수있고 말하는데요 뭐를 형들한테 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들한테 미움받는 이 요셉이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야곱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임을 가진 지점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임을 가진 지점이 되었죠 은약의 단을 얼마만큼 요셉이 쌓았냐고요 그 은약의 꿈이 요셉의 비지연이 될 만큼 그 정도로 은약의 단을 쌓았죠 그리고 요셉에게 지점이 되었죠 그 은약의 단을 쌓아야 되었죠 그 은약의 단을 쌓아야 되었죠 요셉의 부임을 가진 지점이 되었죠 이 언약의 단어를 통해서 구웠던 이 언약의 꿈이 더 단단해지고 확실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 언약의 비전을 붙잡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줄티에도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언약의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리고 그 언약의 꿈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꿈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꿈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다 더욱더 이 언약의 꿈을 요셉의 마음 속에 계속 둔 겁니다 그는 그 언약의 꿈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의 꿈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다 언약의 단어를 계속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꿈을 꾸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꿈을 꾸니까요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언약의 단어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꿈을 꾸는 이도 하나님이다 even more on the altar of the covenant 그래서 그 언약의 단어에 계속 집중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언약의 단어에 집중한다는 것에 요셉은 언약의 여정 속으로 위로 넣습니다. 안이 은약의 여정 속으로 밀어넣는데 참 신기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육서进到了 위로의 여정 속으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합니다. 하필이면 애굽의 보디발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정처가 말한 것입니다. 아니,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약의 단을 쌓는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말입니까? 요셉은 우리의 여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은 우리의 여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은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요셉은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말입니까?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흐와와는 그녀와 함께하셨으면 세계대와는 그녀와 함께하시므로 백시에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부는 노예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요셉이 은약의 단어를 쌓았으면 요셉,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리 형통한 데가 되어도 그래도 요셉은 노예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는 그時候 더antwort Emotors sea 지금까지 여호와와와와의 host all battle 하나님은 나에게 은약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노예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의 생각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지금 보이는 응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진짜 그래? 혹시 if the Lord is truly with me, shouldn't I have some visible answer? 너무 믿고적으로 여호와와께서 똑같이 하신다면 내가 영입을 줘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 우리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을 말씀을 하는데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랍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랍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そして 기록자,祂의 주인이 예후과와 함께하심을 보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마사의 주인은 이 모든 걸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노예 아닙니까? 再怎么摆事 순利, 그런데他的身份은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아니니, 노예일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의 범사에 흉통하다 이 말은 우리 생각과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웃긴 게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의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또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것을 지휘하고 그리고 또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 아닙니까? 이만큼의 상황이 될지 말아야 어떻게 보면 또는 요셉을 아직도 예수는 예수입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 그리고 우리 생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또는 아니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그의 집에 복을 내렸대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대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대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겠는데 당장 보이는 응답이 없어 아니 요셉이 노예에서 뭔가 나와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요셉은 노예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약의 단을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약의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约瑟 주 parallels 约瑟 주坛, 他不是为了 摆脱奴隶의身份. 即使我是奴隶의身份, 但是没有关系, 我继续住应许的坛. 在这样的状况当中, 约瑟他体验到了上帝. 아니, 이렇게 너희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요셉에게, 또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갔네. 当他很认真做 这个奴隶生活的时候, 他又被冤, 蹲了监狱. 이런 요셉이 실망하고 있었을까요? 这个时候, 难道约瑟感到很失望吗? 낙심했을까요? 难道这个时候 他灰心了吗?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你们觉得 约瑟是什么样的心情? 아니, 이게 은약의 자녀에게 각여하는 은약의 여정이란 말입니까? 难道这就是 上帝的儿女 所走下的 应许的路程吗? 아니, 하나님은 为了应许的子女 如果走这样的路程的话 告诉你们说 你们现在所走的 这个路程 就是应许的路程 우리 생각은 그렇겠죠 뭐 이게 은약의 여정입니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这个时候 我们会反问 上帝呀 这怎么算是 应许的旅程呢? 아니 전도 선교 세계복음은 그냥 지금 복음에 기세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and evangelism missions and world evangelization aside aren't I just being a hindrance to the gospel? 这样的旅程 我们传道宣教 无法做 反而呢 妨碍福音 내가 지금 현재 현실이 암울하고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은약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ven if my reality is not working out right now do not be discouraged because God is saying this is the covenant journey 即使我们现在 过的是非常困难 艰难的生活 但是你们千万不要灰心 因为现在 上帝告诉我们 你们现在所走的路程 就是应许的旅程 단 단 내가 은약의 단을 쌓고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but if you are building the altar of the covenant that is 但是前提是 你们是否在住 应许的壇 은약의 단을 쌓지 않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if you don't build the altar of the covenant and difficulties come to you that's a righteous thing 当你们没有住 应许的壇的时候 遇到问题 这是理所当然的 그런데 은약의 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은약의 의전의 but if you are concentrating on building the altar of the covenant and these difficulties come that's the covenant journey 但是当你们 住应许的壇的时候 遇到了问题 那么这就是 应许的旅程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아무래도 관계없어요 언약의 단을 쌓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matter how difficult our reality and our circumstances may be if we are truly building the altar of the covenant and God is saying that that is the covenant journey 我们的状况再不好 我们过的现实 很艰难 但是如果我们 只要住应许的旅 那么上帝就告诉我们 这就是应许的旅程 Amen 여러분 이 언약의 단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십시오 and with this altar of the covenant walk the covenant journey 我们大家一定要 做这样的应许的旅程吧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킵니다 and people because they talk only looking at the reality they become disappointed and discouraged 人们因为他们 只看现实的问题 所以呢 他们总让我们 失望 그러니까 거기에 못 이야기 가지고 나도 그만 낙심하고 실망해버립니다 and because you cannot overcome that you yourself become discouraged and disappointed as well 就因为那些人 这样子我们说 所以我们也受影响 我们也变得 灰心 失望 언약의 단을 계속 쌓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네요 to Joseph who continually built the out of the corner because of that covenant God fulfilled world evangelization 因为 约瑟他从来 没有停止过 주应许的 단案 所以呢 最主上帝 是通过约瑟 来成就 世界福音化的 요셉이요 마냥 감옥에 있을 줄 알았는데 마냥 너희로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총리가 된 겁니다 And Joseph simply thought that he was going to be a slave that he was just going to be in prison but one day he became the governor 约瑟以为 他一辈子 做努力 一辈子 蹲在监狱 但是没有想到 有一天 他却成为了 一位 宰相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를 谁敢 想象呢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도 몰랐고 그죠 단지 요셉은 붙잡고 있었던 거죠 who would have known this his brothers wouldn't have known but simply Joseph was holding onto this 其他人 也好 而且 他的各个 美好 怎么会 能想象到 这一天 呢 但是 他一直 抓住了 这个应许 요셉 이 총리 돼가지고 애굽 땅을 순위 하면서 나라를 살려버린 겁니다 约瑟成为了 展相 出去 변신 埃及 全地 还 帮助 周边的 国家 심지어 이 야곱 가문 가문 이스라엘 백성 살려버린 겁니다 而且 拯救了 야곱 家族 和 이스라엘 的 全 百姓 은약 이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타임 입니다 这就是 应许 成就 了 福音 化 的 一个 见证 여러분 은약 의 단을 쌓 쌓 있는 요셉 에게 당연한 결과 입니다 这些 是 주 应许 之 坛 的 约瑟 身上 理所 当然 的 事情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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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약 의 단 을 쌓 하면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如果你们 주 应许 的 那么 上帝 必 会 成就 这一切 但 그 이루는 시간이 요셉 13 年 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成就这一天 他用了 13年 요셉 이 노예로 팔려갈 때 17 岁 13 年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을 한 겁니다 13 年 他过的 就是 奴隶的 生活 而且 在 监狱里面 度过的 아무도 몰랐어요 총리 没有 一个人 知道 他将来 会成为 宅相 13 年 이면 다 요셉 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었을 因为 13 年 모두 指 手 그런데 요셉 은요 요셉 이 붙잡고 있는 은약이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로 보고 싶습니다 但是 요셉 抓住了 这个应许 所以 这个应许 有一天 迎来了 世界 混音화 그 증거가 뭐냐 요셉 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那 平均 是什么 是 요셉 这样 告白的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你们不用 担忧 不是你们 把我 卖到这里 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 다고 요셉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do not do not do not be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it was to save lives that God sent me ahead of you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여 여기 아니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神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언약의 단을 쌓는 것이 이만큼 놀랍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약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神把我们呼叫为上帝의 어린이, 은약의 단을 쌓게 하시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약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약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은약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약이 믿어지십니까? The covenant that world evangelization will happen through me Can you really hold on to that covenant?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And to fulfill world evangelization God has no choice but to bless me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And God has no choice but to guide us and to be with us 神只好与我们同行 与我们带领我们 나는 뭐하고 있으면 되느냐 恩 약의 단을 싸우면 됩니다 What do I need to do? I just need to build the altar of the covenant 那我们需要做的是什么? 我们只要住应许的谈就可以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As we diligently do the study that I am doing 一边热心学习 내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As I diligently work in the place that I have been given 一边好好做你们的工作 你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一边全力以赴去做你们的事情 우선 순위 바꾸지 말고 恩 약의 단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Don't try to just change your priority But focus on the covenant out of the covenant 不要改变优先顺序 而是要集中在住应许的谈上面 说一下结论 说一下结论 오늘 장세기 50章이죠 今天的本文话语是《创世纪50章》 요섭이 끝까지恩 약의 단을 쌓았다는 증거요 今天的本文我们就能看到 约瑟他一直没有停止住 一道公分之irdい 他人在爬造的 我 FerrariЙ州的父亲亚哥有一天去世了 所以拜南爲子的父亲亚哥有一天 gone wrong 真的有了 中 admissions要被 При 亚哥有一天去世了 她是 photos幸 card drought亚哥亚哥虎人棄亚哥亚哥有天去世了 我父亲觉得相亚哥亚哥亚哥亚哥亚哥亚哥有天去世了 我父亲亚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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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掉 滅哥亚哥亚哥亚 Khser的父亲亚哥亚哥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우리의 흐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공격이 공격된 곳에 도래요 형들을 이루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또는 주님께서는 내가 위험하여 주님께서는 이것이 지금의 삶을 할 수 있는 많은 삶의 삶을 할 수 있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라 于是约瑟用 친애的话 안위他们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언약이 단을 쌓았다 증거입니다 约瑟 주坛 주到什么程度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得胜 나 중심, 물주 중심, 세상 중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希望能够放下 이我为 중심, 이物質为 중심, 이世界为 중심的想法 내가 할 수 있는 것 언약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我们要做的只有一个 那就是 주应许的坛 그러면 사람에 따라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해 세계 복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then depending on the person there will be each and everyone's time schedule and God will surely raise world evangelization through me 당연히每个人의 시간표是不一样的 당연히每个人의 시간표是不一样的 让我们走应许的路程 언약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相信神通过我们来成就应许的展望 we believe that you will fulfill the covenant gospelization 相信神通过我们来成就应许的展望 주耶稣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